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го시메닭크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뼈든스에버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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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스콜라맛을 느끼실거예요. 바삭바삭 상쾌한 향과 바삭바삭 매콤한 맛 이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네요 마늘은 조금 더 맛있어요 마늘은 잘 먹으시기 때문에 달콤하고 이 맛도 맛있어요 매콤하고 매콤하고 식감이 좋아요 겉은 게삭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음.. 정말 쫀득쫀득 물론 고소하고 여러분 다 영상에서 보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